먼저 쪽파는 가니쉬로 사용하기 위해 쫑쫑쫑 다져주세요. 얇은 삼겹살이나 돼지목살 50g 정도만 준비해서 썰어주세요. 양배추도 함께 볶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거든요. 양배추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계란 두 개를 볼에 넣고 마요네즈 한 큰술 정도를 넣어 아주 잘 섞어줍니다. 이전 영상에 마요네즈 만드는 법이 있으니 못보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영상으로 가셔서 보면 되고요. 마요네즈에 간이 다 돼있어서 별도의 소금간이 필요 없어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와 마늘을 먼저 볶아주세요. 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양배추를 넣어 함께 볶아주고 이때 간은 소금, 후추, 데리야끼 소스로 하시면 됩니다. 잘 볶아진 돼지고기는 잠시 옆에 두고 다른 팬에 기름을 두르고 키친타월로 기름이 골고루 잘 묻도록 잘 펴 발라주세요. 불은 약불로 하시고요. 계란물을 얇게 부어주세요. 계란말이처럼 할거에요. 계란이 반쯤 익었을 때 가장자리를 살짝 정리를 해주고요. 좀 전에 볶아둔 돼지고기 양배추 볶음을 중간에 올려주세요. 이제 끝에서부터 계란을 돌돌돌돌 잘 말아줍니다. 자 이걸 끝으로 밀고 다시 계란물을 부어서 계란말이를 좀 더 크고 통통하게 만들어줄게요. 계란물에 마요네즈를 넣었더니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. 모든 면이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마무리 해줍니다. 자 이제 접시에 옮겨 담고 가쓰오부시, 쪽파,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마요네즈까지 뿌리면 완성입니다. 돈페야끼 완성! 돈페야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